어떤 길이라도 함께 패션하여 빛을 밝혀줄게 넘어져도 두 손 꼭 잡고 이 길을 달려갈게 우리 모두 같이 함께 어디든 폭락에 걸어보자 또 내 손 꼭 잡고 무대 외를 달려가자 달려라 미키 제가 맡은 파트는 1절의 랩과 2절의 랩을 맡았는데요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리듬적인 부분이랑 발음을 좀 더 집중해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해보자 야 너 방금 Fix One 톤 되게 멋있었던 거 아니야? 빅소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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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하다 라는 문구인데 제가 랩을 시작할 때 좀 더 제 랩에 경청해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그니처였습니다 빅소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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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d 쏘옹 괜찮다 MAX 기다려 좋아 LAe n 리액션! 바다를 보면 오션부 잡았나? 강을 보면 리바그 너를 보면 알라뷰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저 그 자체네요. 민기의 그 자체예요. 나의 오른쪽 눈의 길이는? 길이는? 네 오른쪽 눈의 길이를 채웠어요. 저의 눈을 쳐다보면 부종이기 때문에 눈에 쳐다보지 마시면 돼요. 눈의 길입니다. 웃을 때요! 가만히 있을 때요. 가만히 있을 때요. 자 이런 쪽으로 봐봐. 미씨가 이렇게 생겼네요. 아 진짜! 다 됐습니까? 저 다했어요. 네 공개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와 이게 정확하게 비슷하게 맞춘 멤버가 있어요. 정답은? patreon 2.5cmimpression 삼점 오셌입니다. 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오오오. 오우 나 손도 지었는데.. 제가 눈 길이가 3.4에요. 우영이가 하나? 오 뭐야 우영이가 툴 TowL After 우영이는 2개 밖에 없냐? 웨이버컬을 다 미뤄어 웨이버컬을 다 미뤄어 가성천재 가성천재 나 어떻게 해? 한국어도 빠지 ATG 무대가 시작합니다 렛츠킹 렛나폰 내 견이 순차가 달려 내가 달려가는 게 뭔 아가로 윈도우의 초기에 아 그래 보다 크게 쳐버리는 마시락해도 제이스페의 목소리 요스마는 투아래 또 빤빤빤이게라면서 노래를 혼떻는 높아 렛몬스 ㄷㄷ ㄷㄷ 모티부 캐라 문도 수이 하나 도포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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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갖고 가세요 그는 고기를 얹고 고기는 고기를 얹고 제가 도와 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너무 떨려 야, 렛츠 고! 렛츠 고! 오케이, 렛츠 도이! 렛츠 도이! 인자 인자, 어때요? 떨린다. 떨린다, 떨린다. You ready? Ready! Let's go! 왜 뚫려 있는 거야?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We can do it! We can do it! We can do it! We can do it! Yeah! I feel it! Yeah, I feel good!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Yeah, good, good! Woo! Go, Bear! Yeah, let's go, Bear! Oh my god! 134m above Sydney right now! Well, I shall take you down! How great! How great! You're at all! You're at all! You're at all! And you're at all! You're at all! When did you come off? Wow! Let's go! Get, let's go! This is about 134m above Sydney right now! Wow! 와우 와우 성공해요 자 성화의 도전 성공 이렇게 하자 성화의 도전 성공 처음이야 타고나는 거 타고나는 거 저는 첫인상이 되게 중요해서 첫인상에서 뭔가 풍선에서 나오는 착한 미 뭐라고 해야 되지? 꾸미지 않는 듯한 그런 미가 보면 되게 좋은 거야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오늘은 뭔가 느낌을 내고 싶게 거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걸을 때 습관인데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걷는 게 아니라 좀 취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멤버가 좀 살짝씩 이렇게 해주면 자신만의 느낌이 가짜 흔들려 쩌 나 자신도 변화 인금도 알게 해줘 잊을 수 없다면 즐겨 청춘이란 단어 비교해줘 이 순간 아픔은 버려 날아가게 에요 민기야 나는 딸기 프라푸치노 생크림 빼고 갖아주는 한 장 더 고를 수 있어 나 고를 수 있어 민기 형이 항상 존경해 왔습니다 나는 딸기 프라푸치노 출연해 민기 형이 항상 존경해 성화에 가자 내가 떨어뜨려 영어 해도 될지 바디랭이지 영어 없어요? 여기 있어요 어 딸기 요거트 딸기 요거트 딸기 요거트는 영어가 아니구나 스트로이 요거트 야 밀 야 뭐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야? 이게 그 자신감이라고 내가 알았어 나 미국에 있었던 잘 시켰어 에이틴이 빨리 일어나 안 그러면 내가 쫓아간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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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에이틴이 보고 싶네?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에이틴이 나 너무 보고 싶으니까 빨리 일어나 형 빨리 일어나 응? 우리 에이틴이 빨리 일어나세요 조금만 있으면 아침이 밝으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에이틴이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에이틴이 빨리 일어나요 에이틴이 헬로 에이틴이 굿모닝 굿모닝 에이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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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